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물을 수수한 현직 공무원이 해고됐다는 지난 3일 춘천 MBC의 단독 보도 이후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뇌물로 받은 금품이 불과 6만 원이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해고까지 이어지게 된 건지 김도균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춘천 지방법원이 내린 징역형을 대법원이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해 금고 이상형의 선거 유예를 받으면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은 뇌물을 받은 현직 6급 공무원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12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퇴직 요건인 선거 유예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최소 5번에 걸쳐 뇌물을 준 업체와 담당자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뇌물수수 금액입니다. 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 원이었지만, 이 화장품 세트의 시중 판매액은 한 세트당 25만 원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격보다 훨씬 비쌌던 점이 대가성으로 충분히 인정됐습니다. 뇌물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공무수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상 공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결에 주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법정에서 죄가 인정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